이번 시간에는 링크 사용법, 앞선 동영상에서 링크가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예제를 중심으로 해서 실제로 링크를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압탄화를 실행을 시켰고요. 그리고 여기에 프로젝트, 제가 생성했던 HTML 튜토리얼 프로젝트에다가 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링크라는 이름을 붙이고요. 그리고 뒤에다가는 64번이라고 적을 건데 이것은 현재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튜토리얼이 64번이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소스코드를 쉽게 식별하기 위해서 64번이라는 숫자를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예제는 example.html이라고 하고요. 여기 있는 이 외제 이름을 적고 피니시를 누르면 링크 언더비 64라고 하는 폴더에 example.html이라는 파일이 생성이 되겠죠. 생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코드를 이렇게 복사해서 오른쪽 클릭하고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은 이 바디 안쪽에 있는 이 태그입니다. 그리고 이 위에 있는 태그나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 있는 태그들에게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면 돼요. 지금 제가 방금 생성한 이 웹페이지를 한번 열어볼까요? 자, 이렇게 폴더를 선택하고요. show in 해서 저는 윈도우 익스플로러를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만약 운영체제를 맥을 쓰고 계시다면 파인더 같은 걸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제가 만든 이 파일에서 오른쪽 클릭하고 연결 프로그램으로 크롬을 선택하면 이렇게 웹페이지가 예제가 실행이 되면서 이 예제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예제를 예제랑 내용이랑 같이 봐야 되니까 제가 여기서 오른쪽 클릭해서 요소 검사를 해서 이 html을 이 구글 크롬 개발자 도구 인스펙터라는 걸 통해서 한번 코드를 보면서 하나씩 실행을 해보죠. 자, 여기 있는 링크를 클릭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자, 보시는 것처럼 현재 이 웹페이지가 위치하고 있었던 페이지에서 이 생활코딩의 홈페이지가 열리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링크를 클릭해 볼게요. 어떻게 되나요? 두 번째 링크를 클릭하니까 새 탭이 열리면서 그 새 탭에서 이 생활코딩 홈페이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차이점 이해하시죠?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이 차이점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자, 요소 검사를 해서 제가 이 태그를 한번 열어볼게요. 자, 위에 있는 이 태그, 첫 번째 나온 이 링크는 href라는 속성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태그는 href라는 속성과 함께 타겟 시정이 되어 있는데 이 타겟의 값으로 언더바 블랭크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 언더바 블랭크라는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타겟에서, 타겟에다가 언더바 블랭크라는 값을 적게 되면 이 현재 링크가 위치하고 있는 문서 말고, 문서의 창 말고 새로운 창이 뜨면서 그 새로운 창에서 여러분이 열려고 하는, 이동하려고 하는 문서가 로딩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창이 새 탭이니까 이 탭을 통해서 로딩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예제 같은 경우는 한번 보면, 타겟이 언더바 셀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언더바 셀프로 되어 있으면, 클릭하면 현재 페이지로 로드가 되죠. 즉, 언더바 셀프로 되어 있는 것과 이 타겟의 값이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이 같은 동작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즉, 언더바 셀프라고 하는 타겟 값은 기본 설정 값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네 번째 링크는 자, 코드를 한번 보죠. 보시는 것처럼 A 태그에 타이틀이나 숙성이 있어서 롤업으로 하게 되면 예, 트위티비 뜨는 방식 우리 전 동영상에서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html 소개 참조라고 하는 이 링크는 이 링크를 한번 제가 클릭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새 페이지가 열리면서 첫 번째, 그 열린 문서의 가장 위쪽이 아니라 어느 중간쯤에서 이 스크롤이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건 왜 그러냐면 이 url에서 뒤에 붙어있는 샵 레퍼런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이걸 보통 북마크, 책갈피라고 하는데요. 어떤 url로 이동을 하고 그 url의 특정한 지점으로 사용자를 바로 이동시킬 때 바로 이 북마크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샵 레퍼런스라고 적어놓으니까 이 어떤 참조라고 되어 있는 부분으로 자동으로 스크롤을 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여기서 제가 오른쪽 클릭하고 요소 검사를 해서 여기 있는 이 참조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인스펙터로 찍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참조라고 적혀있는 것 앞쪽에 a 태그가 왔죠. 그리고 a 태그의 name이라는 속성으로 reference라고 하는 이 텍스트가 이렇게 name의 속성 값으로 적혀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특정한 링크를 통해서 이 문서에 도달했을 때 이 reference라고 하는 샵을 그 url 끝에다가 붙여놓고 그 문서로 이동을 하게 되면 그 문서 안에 있는 이 a 태그 중에 name의 속성 값으로 reference를 가지고 있는 이 a 태그가 존재하는 이 위치로 이 스크롤을 자동으로 시켜줍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좀 더 정확하게 필요로 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 북마크 기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북마크 기능은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것처럼 어떤 링크를 만들어주는 역할도 하지만 그 이동한 링크, 즉 로드된 문서의 어떤 특정한 부분으로 이동하는 기준점을 제공하기도 한다는 거죠. 이 a 태그처럼요.